이нова ㅎ 멋있다 진짜 멋있네 가을 좋아해서 들어 완전 멋있네 오늘은 상규가 차이랑 안 해주는 거야, 뒤에서. 아, 나 영상 편집 안 해. 뭐? 무서웠어, 말 못 들었어? 뭐라고? 집중 안 하고? 용란에서 맡기라고? 뒤에서 집중해, 나 이 번호로 갈게. 나와, 내가. 자리 놓고 사는 거야, 자리 놓고 사는 거야. 내가 윤선수 뒤에 할 거야. 뒤에 잉어버려. 나와, 나와. 어, 바람 불어. 조심해, 넘어져 자빠질러 와가지고. 아, 니 서. 알았다고. 맨날 2번 했잖아, 나도. 알았다, 2번 해라. 윤선수, 쏴. 떨어지게 그냥. 퇴근 후에 운동하러 나왔어요. 바람이 너무 오지게 불어. 사방팔방 불어대는 바람 때문에. 저는 지금 한 바퀴만 돌고. 먼저 나온 성원이랑 상규는 지금 두 바퀴째 돌고 있어요. 아, 진짜 가을이네요, 날씨가. 가을 바람이 불고. 낙엽이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까. 가을이 느껴져요. 오늘은 평일운동 코스인 장관 코스를 갈 건데. 바람이 너무 불어요. 출발 지정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300m 써 있죠? 여기가 우리 피니쉬 라인 300m 남았으니까. 스프린트 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기가 300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200을 지나쳐 왔네, 지금. 100. 100. 100m 지정. 피니쉬는 적혀있을까? 피니쉬는 적혀있진 않은데. 피니쉬는 적혀있진 않은데. 피니쉬는 적혀있진 않은데. 네, 좀만 가야 될 것 같은데. 성채 자전거 팔려가지고. 성채랑 얘랑 담배. 자전거 팔렸어? 응. 자전거 보고. 한꽃이 오늘은 윤선수 뒤에 빠짝 붙어보시라고. 한꽃이 오늘은 윤선수 뒤에 빠짝 붙어보시라고. 함께 찾아온 아이콘에서 심도를 가진 걸까요? brick. . 새해. 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튄단 말이죠 이렇게만 해도 튄단 말이죠 자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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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어 으 으 표 붙어가면 변하지 내가 벌어져가지고 내가 벌어져가지고 계속 댄싱 치고 가니까 성원이가 계속 댄싱 치고 가니까 따라가다가 하여튼 항상 뒤부터 해 바짝 붙어야돼 성원이지? 헬스가 안좋은거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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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집중해. 나 2번으로 갈게. 나와. 내가 2번으로 갈게. 자리 놓고 싸. 자리 놓고 싸. 내가 윤선수 제라 이거야. 뒤에 인터몰이야. 나와. 바람 불어. 조심해. 넘어져. 자빠질러. 빨리 뒤서. 알았다고. 맨날 2번 있잖아. 나도. 알았다. 2번 해라. 윤선수 쏴. 떨어질게 그냥. 와. 바다. 와. 물결 봐. 물결. 물결 좀 봐. 멋있다. 멋있다. 와.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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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이. 가위. 가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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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속 뒤를 쳐다보는 거야. 계속 쳐다봐. 내가 떨어져면 안 떨어져나.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빠져가지고 이빨 생겨가지고 얘랑 내놔. 안 돼. 안 돼. 원래 앞에서 이빨 빠지면 이게 붙는 게 쉽지가 않아. 안 그래도 힘든 상태에서 막 쫓아가고 있는데. 나도 못 붙는 거야. 나도 못 붙지. 그러니까 오면 돈 나질 거야. 상균형 여기 콤이라며. 상균 콤이라며? 여기 평균 속도가 뭐야. 모르겠는데? 못 봤는데. 50이라고. 성은이가 깨질 거야. 50 공개해야 된다고. 딱 상균 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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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 것 같은데? 50 공개해야 된다고. 야! 너희 씨! 야! 2번승 쌈에 왜 빠져? 내가 2번 한다니까. 지가 2번 한다. 약을 해먹고 이씨. 아이씨. 뭔 철수 없대. 지가 2번 하더라고. 아이씨. 악착같이 나도 붙어 가고 있었는데 너 계속 줄을 보라보는 거야. 네. 꼴꼴으로 온대. 얘 좀 봐라. 얘 좀 봐. 빠질려고. 아 더워지면 안 되겠더라고. 아이씨. 어두워지겠다. 그치? 아예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성은이가 네 콩 깰 거야. 너 여기 평소 뭐야? 너 쟤 오장하셨어. 55인가? 55 아이씨. 아 못 깼을 거래. 50 공개. 50 공개 한번 마셔봐야겠다. 어? 뭐라고요? 태풍 올 때. 태풍. 그때 바람 어디에 불어졌어? 확실히 이제 저희도 있던데. 안 말하지 마.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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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서 못할게요. 아 여기 멋있지. 아. 여기가 제일 멋있어? 고생합니다. 아 여기 좀 쉬운 것 같아요. 아이씨.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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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 진짜 멋있네 가을 좋아서 완전 멋있네 골고루가